그러면은 노른 컬러 가져가실 거예요 앞에 좀 커진 거 같지 않아요? 그죠? 그죠? 근데 앞에 있는 효과가 지금 있는 거 같죠? 그죠? 얘네도 막 기분 다 준 거? 응 거의 다 지금 노릇게 어머 블랙팔 루트야, 그 다음에 저 이거 발을 완전 변해요 맞죠? 이거 메이크업 딱 하고요 아 이거 딱 그리면 장난 아닌데? 네 장난 아니죠? 장난 아니죠? 여러분들 생명 라인 언니 근데 언니 장사를 잘하시는 거 같아요 나 여기 나 여기 약만 사갖고 가려는데 어 세상에 저 아까 그 섀도우 두 개랑요 섀도우 그 다음에 아까 육 네 요거 쓴 거랑 요거 두꺼운 게 조금 괜찮았죠? 네 진짜 그거 딱 세 개만 주시고 다른 거는 추천하지 마세요 네 저 언니 다 살 거 같아서 아 맞네요 벌써 이만큼 산 거예요 제가? 아니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지금 나 음 안녕하세요 음 고거는 조금 건조하신 타입이에요 좀 매트하신 타입이고 피부가 조금 어떠세요? 저 건조해요 피부 많이 건조하시면 겨울철에는 피지랑 고추가 나다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? 어휴 촉촉한 라인 저 이거 살 생각은 없는데 그냥 바르려고 했던 건데 바르시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? 그죠?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? 아 집에 있는데 같이 입어요? 어우 말릴 뻔했어 지금 이거 한 번만 아 아 아 근데 문제는 화장은 진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눈썹이 없어 보여요 그죠? 또 눈썹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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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벽한데 어 어 아 여긴 갈 일 없는데 아 여기서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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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말 대박이시다 이것도 사면 이거 싸게 해야 될 수 있어요? 이게 카테크 정답 너무 많이 샀네 아 샘플만이 주세요 샘플 많이 desert 아 지금은 손님께요 자, 앞에 내역 보시면 캠처와 히트가 2천원으로 다시 캠시가 될 거고요 제가 지금 6만원 넘게 썼다고요? 2천원 넘게 썼다고요? 2천원 넘게 썼어요 메이크업비 따로 받으신 거예요? 샷비 받으신 거 아니시죠?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 장본고 혹시 이거 숨지셨나요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, 되게 행복해요, 저 지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